한계가 얼마나 오른받아 죽겠니 너의 가슴을 두기 오신 이유 징권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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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 좋아하는데 순간이 있나 사랑은 두거나 깨고 두거나 한번도 없는 나라 맞잖아 난 니가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 너의 가슴에 안기고 싶겠니 그런데도 내 마음 몰라준다면 지목끝이라도 찾아갈꺼야 여러분 스토리 앞뒤로 가요 김성수 배구 앞에 황태 화이팅! 사랑은 두 번째 이유가 있나 좋아한 데 순간이 있나 사랑은 두거나 깨고 두고 두고 한번도 없는 나라 맞잖아 난 니가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 너의 가슴에 안고 싶겠니 그런데도 내 마음은 그런데도 내 마음은 뭘 맞추려면 지금 끝이라도 찾아갈꺼야 난 니가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 너의 가슴에 안기고 싶겠니 그렇게 더 내 마음은 그렇게 더 내 마음은 뭘 맞추려면 지금 끝이라도 찾아갈꺼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